월요일 이슈메이커 투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유한타 증권의 박세진 차장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한 주를 또 시작하게 되는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해볼까요? 일단 지난주 펀드플로우 점검 한번 해보고요. 이번 주 또 투자 전략 한번 수립을 해볼 건데요. 지난주 말미에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 중심으로 다시 좀 온기가 확산되는 흐름들이 관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시장에 어떤 코드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사실 저희가 최근에는 조금 다시 인플레이션이 시장이 재등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심심치 않게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또 지난주 말에 시장 흐름을 확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 또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한 번 더 같이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그럼 우리 오늘 자금 흐름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지금 펀드플로우 한번 좀 집계를 해보게 되면요. 3주 동안에 최근에 진행됐었던 흐름들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크게 유입됐었던 흐름들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막대그래프, 특히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막대그래프가 선진국으로 유입된 한 주간의 글로벌 펀드플로우인데요. 한 25억불 정도가 유입이 됐네요. 25억불이면 사실 집계사상 선진국 쪽으로는 가장 많이 들어간 수준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북미와 서유럽 쪽에는 조금 둔화가 되는 흐름이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선진국이 신흥국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흥국 쪽도 순유출은 아닙니다만 4억불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한 2, 3주간 동안에는 중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신흥국들로 자금들이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이 관찰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금리 영향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약간의 긴축 스탠스가 더 유로존까지도 가세가 되다 보니까 신흥국 쪽으로는 아무래도 자금들이 좀 강하게 유입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유가 영향이겠죠. 한 20주 연속으로 지금 자금 유출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그 강도와 이탈 여부 계속해서 체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주말 내에는 또 고용지표가 미국에서 굉장히 호조를 보였다라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실업률이 먼저 발표가 됐죠. 실업률이 4.4% 예측보다는 사실 조금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업률 말로 하면은 일자리를 찾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게 되면 오히려 실업률이 좀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실업률이 조금 늘어난 것 같고요. 비농업 고용지수는 22만 2천 건으로 나타나면서 예측보다 훨씬 좀 상해를 했습니다. 민간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상당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역시 예측보다 18만 7천 건으로 상해를 했죠. 자 그러면서 3대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옐런이 보는 사실 지표 중에 고용지표는 일단 거의 믿고 간다라고 시킬 정도로 물가를 이루어내는 하나의 수단으로 보고 있죠. 고용이 많이 되면 아무래도 월급을 받게 될 테고요. 월급을 받게 되면 그거를 돈을 쓸어 나간다라는 측면에서 물가가 무조건 상승한다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옐런이 충분히 믿고 있는 것만큼 충분히 좋게 나왔다라는 거에서 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장이 반응한 이 고용지표에 대한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발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금요일에 ADP 집계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사실 20만 명이 안 될 거다. 그리고 또 17만 7천 명 정도 수준으로 약간의 좀 둔화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발견된 변화는 시중 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는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좀 고용지표가 이제 앞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옐런이 그토록 믿고 가는 고용지표가 앞으로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해서 뭔가 더 속도를 죄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은데 전문가들은 실제로 미국 측에서는 고용지표가 앞으로 점점 기준금리 정책에 결정되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더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료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당연한 건데요. 지금 고용지표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사실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후에 2008년도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리만 브라더 사태 이후에 대량으로 실업자가 발생되고 난 뒤에 이런 부분들이 고용을 끌어올리고 실업자를 좀 줄어들게 만들려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의 사실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점점 사실은 2014년 기점으로 해서 실업률은 0% 위로 올라왔죠. 그렇게 되면서 고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매번 어떻게 얼마나 늘어났냐를 사실 집계를 하는 시각으로 보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의 20만 명 이상 매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마이너스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고무적인 숫자일 수가 있어요. 이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매달 늘어나는 거는 불가능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요. 완전 고용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20만 명이 늘어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17만 명이 늘어나든 15만 명이 늘어나든 실제로 앞단에서 계속해서 늘어나서 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자연 감소분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고용지표는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시각들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고용지표가 앞으로 금리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20만 명의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금리는 올려놓고 시중금리는 올려놓고 시장에는 또 호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고용지표를 보던 시각하고는 좀 달라질 겁니다. 언젠 과거에는 또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시장에서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빠졌던 적도 있었어요. 금리 인상의 논리와 연결이 됐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고용지표는 금리 인상을 크게...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 이제 고용지표는 당연히 실업률은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가 따라 오르냐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최근에 또 이 고용지표 말고도 또 원자재 시장도 좀 좀 전에도 리플레이션 시장에 대한 새로운 우리의 움직임이 또 찾아오고 있다라는 것처럼 원자재 시장도 움직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사실 조금 좋지는 않아요. 리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하지만 그 얘기를 살짝만 좀 드리도록 하면요. 국제유가를 주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좀 또 하락을 했습니다. 45불을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좀 50불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닌가 하더니 다시 45불 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최근월 선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그런데 오펙이 리비아의 산유량 제한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원래 내전이 굉장히 많습니다. 총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유가 시설이나 이런 곳에 뛰어들어가서 점거하면서 기름을 생산을 못하게 막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지면서 리비아에서 생산을 갑자기 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100만 배로를 가까운 양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또 그러다 보니까 오펙이 리비아 혹은 이제 감산에서 빠졌던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의 감산을 추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또 여기에 반대로 추가 감산을 또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값을 떨어뜨린다라는 점에서 러시아도 물론 싫겠지만 감산을 하게 되면 자기도 따라해야 되니까 그건 또 싫은 거예요. 그래야겠죠. 그런데 대신 여기서 우리가 유가의 하방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요소는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바로 쉐일 오일인데 쉐일 오일은 원래 항상 증산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가를 좀 누르는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미국도 이 기름을 만드는 데는 당연히 돈이 들겠죠. 그래서 원가 부담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원가 부담률이 40불 아주 초반대에 형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인데 선물 기준으로 44불 45불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거의 다 왔다라는 거죠. 저것 좀 누가 시원하게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주에서는 25불이다 이런 얘기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원가가 얼마냐는 얘기를 시원하게 할 수가 없는데 시장 움직임으로 봤을 때 41불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금 유추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원자재 시장의 움직임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 물론 하방 리스크가 잡혀있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보여지지만 나머지 원자재들이나 혹은 우리 시장의 영향은 과연 이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하방 리스크가 닫혀있다고 존재하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앞서서 고용 지표를 살펴본 이유는 그겁니다. 고용 지표가 이제 완전히 쇼크 수준은 아니더라도 시장 예상치 정도로 나왔을 때도 이미 금리는 반응을 하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금리뿐만이 아니라 독일의 국채 금리까지도 지난주 말에는 크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가 금리 쪽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기조를 어느 정도 좋은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치고 지난주에 저희가 짚고 넘어갔었던 좀 이상하다 좀 가파르다라고 봤었던 각 원자재들의 동향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이제 철근 가격이 중국 내에서 크게 상승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좀 슈팅을 만들어냈었던 부분이 측면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상당히 이슈가 됐던 부분입니다. 네. 실제로 사실 앞서 언급해 주셨던 유가의 전망과 철강 지수는 사실 크게 동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주 밀접한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철강 업종 지수는 크게 튀어 올랐어요. 유가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커플링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철강 지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앞서 언급드렸었던 중국의 철근 가격의 급등이 여기에 크게 기인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철근 가격과 또 하나 철강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재 중에 철광석.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못 오르고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지난주부터는 철근 가격을 따라서 반등을 하는 흐름이 보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언급해 드렸었던 철근 가격을 포함한 대두, 소맥과 같은 농산물 지수 그리고 구리 같은 비철금속, 산업용 경기 민감 원자재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 같은 경우에는 수급 이슈, 특히 공급단의 이슈 때문에 가격이 크게 못 올랐다라고 정치적인 이슈도 많이 껴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정리를 한다라고 그러면 유가를 제외한 공급이 아주 수요 공급으로만 결정되지 않고 정치적인 이슈까지 같이 껴있는 유가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재들은 방향을 잡고 좀 반등에 계속해서 성공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금리와 원자재가 끌고 가고 있는 이 시장, 시장 그리고 여기에 사실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또 호재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리플레이션 코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명히 타진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시장에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업종이나 종목들은? 그렇죠. 당연히 우리도 이런 코드를 통해서 뭔가 공략을 해보려는 업종이나 종목을 공략을 해보려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는 게 타당한 연결일 것 같고요. 주간 아이디어를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고용지표, 미국 시장도 이것 때문에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고용지표가 좋아지면 당연히 경기와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첫 번째로는 기준금리 그리고 또 시중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특히 여기에 미국과 독일의 국채금리가 크게 반응을 했다라는 것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 앞서 보셨던 원자재 가격, 유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원자재들이 반등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금리와 원자재가 끌고 가는 리플레이션 코드가 지금 시장에 다시 슬금슬금 재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좀 투자 전략, 물론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맞춘 또 글로벌 또 섹터 코드들이 분명히 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한 발짝 앞서서 대응한다라는 측면에서 리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 유가가 크게 사실 지금 다른 원자재들에 비해서 반등의 폭이 크지는 못하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정유화학 업종들, 사실 리플레이션 코드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외에 다른 또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까지 투자 아이디어를 좀 확대시켜보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음식료 그리고 앞서 보셨던 철근 가격과 구리 가격을 상승을 또 기반으로 하는 해운 운임지수의 상승, BDI의 상승을 또 호자로 삼을 수 있는 해운 업종을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음식료는 CJ제일재단과 그리고 얼마 전에 분할 재상장한 금요일이죠. 오리온은 사실 분할 재상장을 잘 못한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유일하게 올해 분할 재상장을 특히 지주사업회사 분할을 시도를 했다가 시가총액이 오히려 감소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홀딩스, 지주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가치를 측정하느냐에 대해서 감면을박의 여지가 많지만 사업회사의 지가가 너무 빠졌다.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이 좀 낮은 가격에 상장했다라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인플레이션 코드에 좀 발맞춰서 투자 코드를 참는다라고 그러면 오리온 같은 좀 저가 매수 기회를 제공해 준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저가 매수 기회를 좀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또 BDI 상승으로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연결을 시켜본다라고 그러면 펜오션과 대화 내용 같은 업체들도 사실은 이번 실적 시점만 좀 무난하게 넘겨준다고 했을 때는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슈메이커 투맨에서는 리플레이션 코드 관련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메이커 투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